똥쌀 때 최고의 게임은 아로우, 아로우 무료네? 심지어? 아악! 막아갔지! 아! 아, 여행겹 먹었다! 공격해! 공격해! 바로 앞에서! 잠깐만, 공격이 똑같고 자, 얘부터. 아, 저기서부터 때렸어야 됐네. 오케이. 야, 화살 속도. 화살 공격력. 화살 속도 할래. 속도 먹고. 자, 여기서부터 잡아. 여기서부터 잡아. 이 경... 여... 저... 빰!!! 우와! 우와! 자, 휴대폰 게임! 보면은, 광고 시간에 나오는 그... 유사 게임. 이게 먼저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 압도적인 긍정이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 캐스? 아, 이렇게. 검을 타고 이동. 아무거나 똑같죠? 자, 쏴서 죽여버리고. 아싸! 아, 잡으면 이거 아이템 못 들 수 있네. 잡아야 되냐면 무조건. 자, 우리가 아는 그 광고 게임. 저, 마이너스 될 뻔. 화살 거리, 아싸. 아아! 아, 이거, 그. 빠가. 그, 거기서 나오는 빠가 같이 했어, 나. 방금 다 죽이고. 아, 화살 속도 먹었어.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개빡이네. 광고랑 똑같이 하네. 아, 하하하. 피했어. 아, 하하하하. 아, 이게 그렇게 되네. 광고처럼 못하네, 진짜. 아, 이거 광고 일부러 유입시키려고 못하는 건데. 그, 없죠. 아, 이런 거 받아서 강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상점에서 뭐 사는 거. 그쵸. 그래, 이게 로그라이크의 짐 면목이죠. 화살 빈도. 검 개수.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돼, 얘를. 오케이. 검 CD? 이게 뭐야? 검 CD가 뭐야? 아, 쿨다운. 쿨다운이래, CD는. 아싸, 검 나 몇 개냐? 나 엄청 많죠? 검을 타고 이동. 아, 검 공격력 올리는 거냐? 화살 빈도. 나 화살 빈도. 아, 빠가같이. 아, 아, 연겸 먹었다. 아, 아드라코 빠가같이 하네. 자, 자, 죽여. 믿어, 믿어. 내 캐릭을 믿어. 자, 잡어, 잡어. 공격해, 공격해. 바로 앞에서. 공, 공격이 똑같고. 자, 얘부터. 아, 저기서부터 때렸어야 됐네. 오케이. 자, 화살 속도. 화살 공격력. 화살 속도 할래. 속도 먹고. 자, 여기서부터 잡아. 여기서부터 잡아. 이 경. 야, 저. 우와. 우와. 아, 쟤를 잡으면 안 됐나 봐. 캐릭을. 검을 타고 이동. 검 쿨다운. 아. 아, 다쳤어, 나. 아. 아, 빠가가 찰뻔했어, 또. 아. 아. 분명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인데. 왜. 방법만 알면 쉬움? 이거 해봤어요? 안 해본 것 같은데. 왜 아는 척하지? 검을 안 타고 싶어도 봐봐. 안 타고 싶어도 이렇게 가도. 봐봐. 타요. 타기 싫어도 타요. 화살 공격력. 화살 거리. 얘 안 때리고. 보스만 때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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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공격력. 화살 빈도. 난 이게 좋아 보인다. 아. 나. 오케이. 나 화살을 몰빵하니까 엄청 세요. 오케이. 오케이. 화살을 몰빵해요. 아. 짧다고 한테 자꾸. 속아. 속아서. 짧다고 한테. 왜 이렇게 속지? 왜 자꾸 아이템 먹고 싶어서 속지? 짧다고 한테. 나 칼 엄청 많은데? 갑자기 나 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 검 개수. 어? 갑자기 거미? 어? 나 검 왜 이렇게 많은? 어? 나 검 왜 이렇게 많은? 어? 나 화살 빈도로 하려고 했는데? 쟤부터 해야지. 아 왜 쟤가 때려. 아. 검은 내가 조정이 안 돼. 검은 내가 조정이 안 돼. 어? 이겼어. 잡았어. 검이야. 마지막에. 딱 생기면서 빡 밀어가지고. 밀었어.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 잡아봐. 오케이. 검걸이. 어? 아. 체력이 까인 거야. 체력이 중요하네. 체력은 어디 나? 아. 100. 아. 그래서 내가 깐만큼 해서 까는구나. 내 체력을. 아. 이렇게. 이렇게 내 체력이 까이는 거였어. 어? 칼 봐. 내 칼 봐라. 자. 디진다 너. 꺼지. 오케이. 완. 겸. 자. 보스 잡아야지. 화살아 나오지 마라. 화살아 나오지 마라. 화살아 나오지 마라. 아. 아. 나 이제 알았어. 메뉴로 돌아가기.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상점에서. 체력 하나만 사면은. 체력이 200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깰 수 있죠. 체력 늘벼. 자. 이대로 가도 이겨요. 내가. 흐흐흐흐흐흐. 진짜 빠가같이 하네. 아. 아. 근데 먹을 건 먹어야지. 레벨업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파악했어.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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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 관통 필요한가? 이상으로 가? 적. 개수.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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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객수 늘어나니까 더 좋아. 적 객수 늘어나니까 더 좋아. 적 객수 늘어나니까 더 좋아. 아. 아. 조금만 더 잡았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잡았으면. 아니거든요. 거물. 어. 어. 아씨. 아. 아. 빠가가 찬다. 또. 또 빠가가 찬다. 다 먹고 싶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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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아. 얼마 더? 지시번째. 니트 떄나. 아프지 않아 미리 가서 때리는게 나을수도 있어 체력관리하고 애완견 물어 뜯어 물어 뜯어 이 친구야 오케이 빠우와우 아싸 애완견 개 많아지고 빠우와우 물어 뜯기 시작한다 아싸 애완견! 애완견! 아싸 체력! 체력! 아싸 애완견! 빠우와우! 아차! 물어 뜯어! 물어 뜯어! 빠우와우! 보스를 때려야 하는데? 야 저걸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해! 아우 잡았어! 검 개수? 애완용! 빠우와우! 빠우와우! 야 애완용! 물어 물어! 빠우와우! 여기서 체력 늘리고! 빠우와우! 아 애완견이 다 잡으니까 내가 이 라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네? 아싸! 빠우와우! 체력 늘리고 해놓고! 나 애니멀 호더댔어요! 나 애니멀 호더댐! 아 이거 개재밌네! 아 이거 재밌는데? 잠깐만 뭐야 뭐야! 어? 왜 뭐야? 합쳐졌어? 아 애기용 애기 개가 하나로 합쳐졌어! 아싸 애완견 또! 아! 빠우와우! 빠우와우! 오케이! 관통 하나 하자! 생업할까? 관통! 관통! 아! 아! 갔다 박았어! 빠가같이 박았어! 근데 점점 쎄진다는 거 로그라이크는? 나 점점 쎄진다는 거 어 애완견! 끝났다! 가지고 시작하면 끝이지? 자 여기서 욕심내면 안돼 여기서 애기를 잡으려고 하지마 하지만 애기를 잡으려고 했어 나는 오케이 두 개 다 됐죠? 나 자신있어 잡을 수 있다는 자신 다 잡을 수 있다는 자신 다 잡을 수 있으면 내 경험치가 되죠? 아 쟤가 대신 맞고 있었어! 쟤가 대신 맞고 있었어! 어? 화살 빈도가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가 있는데 이거 빠가 테스트? 혹시? 광고에 나오는 빠가 테스트? 빈도가 내가 올라갔으니까 화살 공격이야 뒤져! 화살 거리 뒤져 고수들은 이렇게 해요 원래 물어 뜯어! 빠우아우! 하나만 밀어 하나만 밀어 하나만 밀어 아.. 진짜 다 잡지 못하면서 왜 늘리는 거야? 도전한다는 자세 중요한 건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침착맨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싸 애완견 합체 팩트는 침착맨은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봐봐 벌써 뚫리고 저 뒤에 있는 애도 뒤에 있는 애도 아아 오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도다 늙히면 엄청 강해진다 빈도 나 빈도 강해지고 싶다 아 나 빈도 강해지고 싶다 빈도 빈도 안 나오나? 어디? 빈도 안 나오나? 아 나갔다 빈도 화살의 몰빵?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와 진짜 약하다 나 어? 거물타고 이동하면 딴 거 나올지도? 이동해보자 봐봐 공격력 2인데 이걸 먹지 바보 내가 광고에 나오는 빠가인줄 알아? 아 이거에야 이게 나오는구나? 개사기네? 그래서 처음부터 하라고 했어 그랬구나 너의 마음 이제 잘 알았다 너의 가로막구리 잘 알았다 보스 앞에 이 호방암? 잘 알았다 체력으로 안되면 밀면 된다는 이 호방암? 잘 알았다 검 개수? 검 개수를 늘리는 거? 잘 알았다 화살 빈도를 늘빈다 여기서? 과감하게? 잘 알았다 저 멀리서부터 닿는다는 거? 잘 알았다 공격력을 늘린다? 5배가 증가한다 여기서 공격력을 증가한다? 5배가 증가한다 여기서 화살 거리를 늘린다? 엄청 늘어진다 애완견을 먹는다? 공격력을 증가한다? 정신 못 차린다 보스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화살 속도를 화살 대비중으로 전환해서 몰빵을 한다 멀리서 촉촉촉 애완견 합체 멀리서 촉촉촉 멀리서 촉촉촉 보스도 촉촉촉 촉촉촉 용도 촉촉촉 촉촉촉 부족한 거는 체력 흡수로 촉촉 아 가로막고 되겠다 촉촉촉 화살 공격력 5배 증가 촉촉촉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체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촉촉촉 바로 앞에서 팡! 그 그레이브 샷컷 팡! 치명타 확률? 이거 미쳤다 촉촉촉 어 아 아 근데 약하다 멀리서부터 때리는 건 좋은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거 공격력 펌핑된 거 이거 어떡할 건데 나 이거 다음에 공격력 옆에 있는 거 먹을까요? 흡수? 치명타 어떡하냐 미안한데 어? 나 공격력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 어떡할 거냐고 속도가 다르잖아 속도가 다르잖아 먹는 속도가 다르잖아 지금 어찍 어머 어떻게할 거야 이거 어떻게할 거야 공격력 하나 먹었어 어떡할 거야 쫙쫙 속도까지 먹어? 속도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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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빈도? 빈도만 들려? 개꿀이죠? 빈도만 들리는 거 거기서 공격력을 들려? 빈도를 늘리고 공격력을 늘려? 거기서 또 공격력을 또 눌려? 또 빈도를 들려? 공격력을 늘려? 빈도를 늘려? 꼬꼬꼬꼬 아 이제 좀 쎄잖아 아싸 견 키에 아.. 못 맞췄던 것 같은데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근데 애완용이 100이잖아요 애완용을 고르면 100이고 딴 걸 고르면 20이야 근데 애완용이 나오면 애완용을 고르세요 되게 단순한 문제야 공격력 짝짝 짜자자 공격력 짜자자 흐헣 화살 속도를 아! 공격력 짜자자 화살 속도 짜자자 먹고 자 기합으로 갑니다 화살 속도 체력 화살 속도 짜자자 자 검 공격력 한 번 올려주고요 개수 많으니까 자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애기도 먹습니다 나는 애기도 먹어요 여유 있으니까 왜냐고요? 여유 있으니까 짜자자 자 여기서 여유 있으니까 요거 갑니다 짜자자 바로 앞에서 기합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짜자자 버리 짜자자 짜자자 짜자 아 나 불을 맞았네 괜찮아요 애완용 생김 어쩔 어떡할래 이제 나 풀업그레이든데 빈도 거리 빈도 속도 빈도 벌이 빈도 속도 화살 공격력 4? 끝났네 끝났네요 이번에 깰게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목 많이 나오는 거 해도 돼 이거 진짜 목 많이 나오는 거 해도 돼요 솔직히 견 견 그러면 하나의 견 또 하나의 견을 묻히고요 짜 짜 짜 짜 짜 체력 늘려주고 짜 짜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좋아 이런 거 할 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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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브스 보스만날 때 충격 감소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관통 관통 견 견 견 견 견 견 맞네 이게 답이었네 슈퍼파밍 슈퍼파밍 견 견 견 견 슈퍼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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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까지 풀템 자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 풀템이에요 이번에 못 깨면 힘들다 나 진짜 이번에 못 깨면 힘들다 나 느낌 왔어 이번에 못 깨면 힘들어 나 이번에 깨야돼 진짜 차라리 이거 할까? 이거? 이거 하자 지금 세니까 지금 세니까 이거 하자 오케이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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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섹시한 판단 완전 섹시한 판단이었어 오케이 더 강해졌어 지금 강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스노우 볼링 스노우 볼링 빵빵빵빵빵빵빵 공격력 빵빵빵 충돌데미지 완화도 있고 아 녹아버리네 이거 할까? 다음 섹션 빵빵빵빵빵빵 불행 뭐를 무조건 크릴 해요 지금 쎎을때 딱 그 포테셜 챙겨놔야지 네? 할지 몰라요 이 게임? 어? 할 지몰라? 짱짱짱짱 공격력 계속 막았어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적! 적망키! 적망키 나와! 아, 아악! 방금 진짜 광고 같았어 근데 아시죠? 쟤 실려 용만 계속 나와 지금 이 다음 용 잡고 용 고르고 뒤에 있는 애부터 죽었어 아, 또 용 굳이 안 골라야 돼 그냥 용이야 작작작저라작작작짝隆 줄었어? 또 용이다 아, 못 깨니까 쉽지 않네요 아, 깨야겠다 그냥 가물이 높아! 체력 먹을까? 체력 먹자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도 돼? 아 온다 온다 광고처럼 온다 광고처럼 온다 오늘은 뭔가 예감이 좋다 광고처럼 와 공속파 미쳤어 광고처럼 온다 광고처럼 아 씨 또 붙이네 아 씨 또 붙이네 아 씨 또 붙이네 아 오케이 어 애완동물 개스 최종 버스 물리쳤죠? 그럼 깬거야 아 쉽지 않았네요 나는 알바생이다 이거 재밌어 오 아 아니네 손님이네 이거 맛있어 저펄 계산하고 쳐먹어 계산해 안 살거면 꺼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